미쳤따니 미쳤따니 미큰라바 안녕하세요 미얀마 사는 요자입니다 오늘 저는 양곤의 여민지 길에 와있는데요 이곳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레스토랑도 미집혀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그냥 산책 겸 그리고 혼자서 즐거운 저녁을 보내려고 나와봤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제가 여기에서 좋아하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을 구경하러 들어갈거에요 도시락통이 갈거에요 도시락통이 갈거에요 차이나네 와이드파이브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와이드파이브 하늘에 가면 도시락통이 갈거에요 바이브 도시락통이 도시락통이 미칭엔 다 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약간 귀여운 제품들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이 근처에 사는 외국인들이 편의점 와서 필요하고 하나씩 사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치즈는 집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안 사놓고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어? 모기 잡는 것도 아니지? 집에 모기가 갑자기 방충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서 모기 잡는 기계를 편의점에서 샀어요 원래 인터넷에 온라인에서 봤는데 척하고 똑같은 거 온라인에서 15,000원에 배송비 4,000짜라고 했거든요 그럼 19,000짜리니까 얘가 훨씬 싸잖아요 어차피 왔을 때 사면 오늘부터 모기도 잡을 수 있고 어? 왠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게 좀 덜해지고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모기가 급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모기가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쪽 길을 한번 천천히 돌아볼게요 이건 뭐지? 한천장 가려구요 이건 맛있다고 보면 돼? 너무 맛있다 저기 뭐지? setup 뭐지? 사자 뒷바범범베 orth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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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제가 가는 데는 성소수자들을 응원하는 식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식사를 하러 많이 와요. 가서 저도 한번 식사도 하고 분위기도 즐겨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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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